자 그럼 5강의 5번 6번 봅시다. 자 지문이 두개 나오고 하나는 제목을 묻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휘를 묻는 이런 복합형의 문제입니다. 자 볼게요. 자 경쟁을 할 수 없다 그랬네. 어떤 데가 이런 대형 bureaucratic.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bureaucratic 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. 자 어떤 뜻이냐면 관료주의 그런 대형 관료주의적 조직은 경쟁을 못한다는 거지. 자 혁신적인 기업회하고 싸움이 안된다. 특히 이런 산업 빨리 변화하는. 자 얘와 얘가 이제 대조적으로 출발이 되고 있네. 자 이유가 나옵니다. 왜? 아하 이런 innovative firm의 특징은 뭐냐. flatter 평평한? 납작한? 좀 이렇게 수평적인 구조다. 그리고 민주적이다. 자 compare 비교를 해보래. 이거랑 자 이렇게 좀 혁신적인 기업의 이런 flat 수평적 네트워크와 이런 전통적 관료주의 구조를 비교해보라. 당연히 답은 뭐가 좋겠다? 얘네들이 좋겠다. 이렇게 되겠네. 그러면 이제 이쯤 정리하면은 뭐가 된다? 두 기업이 경쟁을 하면 당연히 innovative firms가 flatter 구조를 가진 structure를 가진 구조가 훨씬 더 경쟁이 높다. 자 이렇게 명령문처럼 뭐 해봐라 이랬잖아. 이거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지. 뭘 주목해라. 주의해라. 자 얘네보다 네트워크 스트로크. 어 뭐냐. 네트워크 스트로크. 네트워크 스트로크는 이 의미를 말하는 거지. 그래서 네트워크 스트로크가 fewer levels. 레벌이라는 게 있어서 추진이지.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수준. 그 층인데 더 적다라는 거지. 더 적어서. 더 적다. 더 적으니까 덜 복잡하겠고. 뭐 그렇겠네. 자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서로 유니트들을 서로 다 연결시킨다. 자 얘네들 구조에서는 위로만 올라간다. 자 그러니까 서로 구조체계와 어떤 그런 효율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비교를 해주고 있고 innovative firms, flat firms들이 훨씬 더 좋은 의사수통 구조와 뭐 구조를 가지고 있다. 이런 얘기였고.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중앙화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flatter, innovative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네. 자 증거가 있다는 거지. 이런 것들이 multiple lines of communication produce more satisfied workers. 자 그리고 뭘 가지고 있냐에 이제 이렇게 중앙화가 되지 않았고 복수의 의사소통 이런 가진 이런 이게 주원에 더 이렇게 수평적인 bureaucracy들이 자 이렇게 됐고 또 복수의 이런 것들을 가진 그런 데들이 자 어떻게 될까? 더 좋을까 안 좋을까? 자 중앙화가 안 됐고 더 수평화, 수평 구조로 됐고 그 다음에 복수의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. 이런 데들이 어떨까? 아 더 좋은 구조다. 이렇게 했네. 자 그 나라의 그 증거 예로 이런 나라의 얘기를 했고 자 이런 관료주의적 혁신의 최전선에 얘네들이 뛰어들었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Middle Management Positions 이게 뭐냐면 뭐 중간 경영자의 지위 그러니까 뭐 부장이든 뭐 그런 이사든 하는 최고와 평사원들을 연결해주는 그 중간고리를 만들었을까? 없앴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. 자 만들었을까? 없앴을까? 자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 하나라도 더 많은 구조, 계층이 있어야 될까? 자 어디에서 인트를 터질 수 있을까?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자 요 부분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 더 적은 계층 층, 층,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없애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자 이렇게 어떤 어휘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하나 줬을 적에는 그 뒷문장에 특히 앞보다는 뒤에 물론 앞도 있겠지만 뒤에 이 답이 맞을까 틀릴까에 힌트를 준다는 거 그럼 전반적으로도 생각해보고 그 뒷문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라 그럼 여기를 보면 자 그 작업자들이 참여를 허락했는데 다양한 업무에다가 자기 메인 펑션과 관련된 그런데 많은 일을 해보라라고 이렇게 작업자들 참여를 요구해 허락해줬고 권한도 위임해줬대 자동화된 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는 자 그럼 중간관리자가 필요할까? 없겠다 이렇게 또 판단하는 거지 스스로 하라고 그랬는데 중간관리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이런 품질 서클을 만들었다 좋은 품질이네요 그래서 작업자가 모니터하고 올바르게 고치는 거야 결함을 제품 결함 이런 거를 스스로 하게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? 자 향상이 되어야 되겠지 흐름상 자 이런 것들 작업자 사기도 좋아지고 생산성도 좋아졌다 자 퍼졌다는 거지 초월에서니까 이런 나라들을 자 이런 나라 이상으로 퍼져갔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병렬이겠네 이거랑 자 이런 데서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분명하다 서비스 섹터에서도 자 저건 잘 안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 뷰러크라시를 깨버렸다 수평적 구조 중간관리 의자가 없는 구조로서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기업들이 성공을 하고 있다 이런 쪽에서 특히 그렇다 자 이렇게 내용이 되는 거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자 5번 제목 자 좀 전에 말한 그런 키워드들과 요지가 들어간 게 답이야 된다 자 뭐가 제일 좋을까 자 혁신 이런 거 좋단 말이야 혁신 뭐 또 뭐 있어 다른 거 특별히 없네 뭐 이런 플랫 구조 뷰러크라시 이런 말들이 들어간 게 답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지 자 5번이 제일 만만하네 한번 볼까 플랫 네트워크 스트럭처가 이런 거를 이긴다 오 정답이네 뭐 다른 것들은 특별하게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아까 C번도 그 흐름상 이렇게 볼 적에 이런 중간구조는 없애야 그리고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번 더 이 요지를 생각하면서 이 A B C D E를 봐주는 게 좋다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틀려놓고 아 쌤 맞는 거 틀리는 거 고르는 줄 알았어요 맞는 거 고르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보자 그러면 A 자 이거 이거는 이제 수평적이고 더 민주적이다 어 그럼 괜찮고 B번에는 중앙화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의사소통 방법이 하나일까 여러 개일까 중앙화가 됐어 그럼 여기가 본부야 그럼 여기서 모든 명령을 다 바꿔 모든 건 다 이쪽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중앙화가 안 됐으니까 의사소통 방법도 여러 개겠구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중간계층을 없앴으까 늘렸을까 어 없애야겠지라고 판단하는데 뒤에 보니까 아 그렇겠구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좋은 거니까 향상되었겠고 이런 점에 있어서 두드러졌겠지 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자 이렇게 끈 어 하고 나면은 이런 이제 중요한 부분들 자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쭉 보면은 이런 혁신적 기업 이런 혁신이란 말 이런 말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고 뭐 이 반면에 뷰러크랩익 이런 말들도 대조적으로 아 참 상당히 많이 쓰였고 이런 거 중앙화 되지 않다 하니까 뭐 복수의 이런 의사소통 구조를 가졌겠다 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동화되어서 돌아갔다는 거 이런 거 음 자 그 다음에 결론 접속사 결과적으로 더 좋아졌다 이렇게 하고 뭐 한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한 게 있네 자 여기까지 다시 다시